일본 토크쇼 안녕하세요 일본 토크쇼 분개쇼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너무 각박한 세상이 됐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야쁜다 이게 또 무슨 청취한 병력이여 야쁜데 요즘에는 좋은 말을 해주면 야쁘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고 너무 착하게 보고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가는 말이 고우면 야쁜다 참 웃기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싸라게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턱 싸야 되나 그때그때 그러면 막 던져야 되나 어떻게란 말이야 그럼 요즘 말이 야쁜 면 그래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진실 끝에는 복이 온다 했습니다 일본 토크 번개쇼였습니다 이만 끝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